상당하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뒤쪽에 위치한 퀴자에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왼쪽부터 전략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아마 많이 예상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어떤 걸 찍을지. 발라린 하십니까? 조금만. 팔 동작 정도만, 살짝만. 아우, 네. 아직 안무가분이 보고 계셔가지고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하게 웃으면서 하트 해주시죠.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의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왼쪽 곱자상의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꾸러기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포즈나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아구! 부끄러움, 부끄러움. 네. 아구! 네,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표정이 너무 꾸러기꾸러기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칼수가 넘치는 옆에 있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왼쪽부터의 촬영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국내 최고의 발라를 흘러가시겠습니까? 느낌. 카리스마 느낌. C-H-A-R. 카리스마 느낌.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배우 중에 가장 웃긴 배우 탑3에 들어가는 분이 이동곤 배우님. 네.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네. 네, 그렇지요. 예. 항상 예의를 잘 갖추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다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발렛은 역할이지만 발렛 포즈하자면 약간 또 감독님께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죠? 네. 해도 된다고? 네. 하하하하. 오, 예. 이 분은 제가 발렛 쪽에 약간 몸을 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네. 왼쪽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극 속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냉철한 역할이시니까 오늘은 반대로 엄청나게 환영이 웃어 보면서 약간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느낌으로 사진 한 번 찍어볼까요? 연기하는 한 번. 세상에. 오, 지금 심쿵했어요. 네. 한 번만. 하나, 둘, 셋. 안녕.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하나, 봐봐요. 예. 마지막 왼쪽부터 텐 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어, 굉장히 너그럽고 인자한 미소를 띄고 계십니다.